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중앙대, 광운대까지 다 시험을 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나대, 아주대 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나대, 아주대 일주일 만에 준비를 해봅시다. 그간 다른 대학 시험을 치느라고 여러분들은 논술에 대한 노하우도 생겼고 시험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나대, 아주대는 어떻게 독특하냐를 좀 파악해봅시다. 자, 이나대입니다. 먼저 1번 주장형과 2번 자료해석이 있는데 이나대는 논술 문제가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 너무 지나치게 어려워. 그래서 교수님들이 반성을 했는지 논술 문제 쉽게 출제하겠다. 특히 자료해석 쉽게 출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쉽게 출제를 하기로 했어. 그래도 어려워. 그래서 이나대를 공부할 때 있어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시문 분량도 많고 요약해야 될 것도 많고 읽어야 될 것도 많고 막 돌아가실 것 같아. 자,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시험치러 가보라. 자, 이거 일주일 만에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야. 진짜 논술 일주일 만에 합격할 수 있어. 자, 주장형은 가에 제시된 쟁점을 중심으로 제시문 나, 다라, 마의 제시문에 상반된 두 입장을 분류하라. 그럼 가에 어떤 기준점이 있고 나머지 제시문 5개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4개, 5개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야. 자, 그럼 반드시 뭘 쓰냐면 주장, 이유, 반론, 재반박. 주의, 반제제의 글쓰기를 해야 돼. 주장, 이유, 반론, 재반박. 그래서 예상되는 반론을 반드시 쓰고 거기에 대한 재반박을 해야 된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때 포인트는 재반박을 할 때는 앞에 있는 주장을 재기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자, 여기서 포인트. 제목이나 서론, 결론 쓰지 말고 본론만 쓰는 논술이야. 본론만 쓰세요 하는 겁니다. 다음, 자료해석 문제는 자료가 데이터가 여러 가지 주어져. 한 4개에서 5개씩 주어져. 그걸 막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인데 자료에 제시된 조건만 고려해야 돼. 논리적 비약하면 안 돼. 그리고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는 구분해야 돼. 퍼센트와 퍼센트끼리 단순 비교. 10%와 20%는 몇 퍼센트 차이 나니? 이거는 100% 차이 나는 거야. 이거는 몇 퍼센트 차이 나니? 몇 퍼센트 포인트 할 때는 10% 포인트 차이 나는 거야. 10%와 20%는 퍼센트와 퍼센트의 단순 비교는 퍼센트 포인트를 사용하고 이 퍼센트는 비례식이지. 최초값 10, 후기값 20, 변화량 10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100%가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인하돼. 엄청 깐깐하게 따진다 이거. 다음 아주대. 아주대는 이거 경쟁률이 너무 어마무시하잖아. 60대 1, 70대 1, 90대 1. 오, 너무 심각한 대학이야. 그런데 그래도 논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세계적으로 딱 준비를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요약, 비교대조, 통합형 문제가 출제되는데 여기서 제시문에 소주제문을 간추려서 한 편의 글이 되도록 요약한다. 즉 요약을 잘해야 돼, 요약. 요약이 어려워, 아시려나. 다음 비교대조할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비교대조니까 공통점 있고 차이점 있지. 그래서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해서 한 편의 글이 되도록 해야 되고 통합형 문제는 제시문 5개까지 나오기도 해. 3개에서 5개를 막 서로 연결돼 있어 그 논리적 연결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가 돼. 다음 인문하고 사회분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항상 1번 문제는 인문학적 문제가 나오면 2번 문제는 사회과학적 문제가 나와. 그래서 1번 인문학적 문제가 나오니까 철학, 윤리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문학적 내용 나옵니다. 2번은 이거는 심리학에서 나오는 실험심리학도 나오고요. 정치학도 나와요. 그리고 선거제도도 나와요. 정법하는 학생 엄청 유리했어요. 기출문제 보면. 그리고 국제관계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문제는 조금 약한, 그렇게 자주 안 내요. 그래서 주로 이게 시험 출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이 정도 되면. 정치학, 그러니까 선거제도, 심리학 분야도 그냥 딱 자주 출체된다는 거. 그래서 아주대 논술 문제는 2번 문제가 매우 독특해요. 자, 사회과학 문제가 나오니까 이 사회과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대 기출문제가 쌓여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다 풀어보고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이나대 아주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